다음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이노텍 lg 이노텍 매수가와 비중은요 12만 5000원에 10%요 12만 5000원에 10%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종가가 12만 5000원인데 네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종가에 들어가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단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좀 언제까지 볼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투자자리 lg 이노텍을 보니까 며칠 동안 지켜보시다가 오늘 딱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워드가 안에 감을 꺼드릴까요 아 그러셨어요 우선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정리할 만한 종목도 아니고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이유가 전기전자 업종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 이 종목도 올라갈 거예요 또한 lg 이노텍 시가총액이 약 3조나 되는 이 무거운 종목이 얼마전에 상한가를 쳤어요 정말 정말 잊기 힘든 일인데 그만큼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눌림이 발생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마시고 lg 이노텍 가지고 가세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살아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 상반기 안에 lg 이노텍 지난 1월 찍었던 16만 3천 5백원 대략 16만원을 조금 넘는 가격까지 상승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 가격은 우선 16만은 제시해 드리구요 기간은 올 상반기 올 6월 말까지 한번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 말까지요 6월 말 올 상반기 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lg 이노텍이라고 못 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가지고 가시되 목표 가격은 16만원 제시해 드리겠구요 혹시나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손절가 10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요 10만원 사가지고 2만원 보고 수입 나왔거든요 네네 나한테 또 들어갔어요 아 또 들어가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이노텍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렸구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좀 보고 계십니다 상반기 안에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랄게요 상반기 감사합니다.